다 눈물 훔친거지 뭐 형이 다 사람들 눈물 훔친거야 만져나 볼 수 있는거네 그냥 그러니까 형 이거죠 딱 이렇게 형한테 딱 이게 월급이에요 형 한 번 손 내밀어 보실래요? 손도 한 번 내밀어 보실 월급을 이렇게 딱 빛의 속도로 스쳐 지나가는거지 딱 주잖아요 이렇게 받은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형 다시 다시 스쳐 지나가는거? 누가 이렇게 뺏어간거야 그러니까 월급이다 이랬는데 건물주가 빡 난 잡아보지도 못하네 아니 이렇게 잡아보지 느낌은 아는데 얼만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리살 아시죠? 보리 이렇게 했는데 계속 틀린거야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하다가 한번 스칠 때 딱 스치는 느낌 있을 때 딱 바뀐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돈이라는게 다 사람의 피 눈물이잖아 눈물이고 노력이고 이거를 눈물 훔쳐오는거야 다 그러니까 형도 이거를 다 훔쳐온거 아니야 남의 눈물을 이게 결국 최종적으로는 건물주한테 가잖아 다 눈물 훔친 돈인거지 뭐 그러니까 겸손해야되는거야 항상 응 소름이다 빛의 속도로 사라지네 그래 만져보지를 못한거야 어 바로 그냥 스틸해버리네 보이네 지금 나 우선